중 ?! 여러분은 나옵니다 사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이스 그 어제 좀 재밌는 분이 걸렸어요 야아 상단아니요? 중단이요? 어어 아 4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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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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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는다 와 마이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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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죽으면 에바다 와우 개쩐다 절 죽네 아 초풍 안나가지 왜 와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해봐요 존나 치사하다 나 앉아있었는데 원포하네 나 앉아있었는데 치사하게 저거하니 아 안되겠다 각성합니다 CBM Unleashed 풀파워 와 콤보 안되지 벽 안되지 뭐야 저 개야비하다 와 콤보 안되지 벽 안되지 제발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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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 억울하네 아 아 존나 억울하네 아 아 초풍이 안나가요 오늘 레버 어 야비한거 야비한거 다 하시네 으아 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콤보 어렵지 와 무슨생각이라뇨 마흔여섯명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나본데 마흔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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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아! 왜 안됨? 왜 안됨? 아..뭘.. 아아아아 오케이 레이지 레이지보드 레이지보드 갑니다 아 좀 잘하시네 카즈하로 카즈하로 브라이얼 어렵네 카즈하로 빡빡 빡빡 나이스 간다 시작했다 나이스 벽과 어이씨 찌직 나이스 와우 잘하는데 잘하는데 왔다 왔다 아 초풍삑사리 2 헐 허 허 허 오오오오오오오오오? 콤보 어렵지 어 엄마 이걸 진다고?! 이걸 진다고?! 레전드 레전드 태준바 와 여기 아무도 안거리네 어이씨 와 조졌다 와 와 개씹 오진다 와 개오진 개오진해 역시 와아아아 아 벽 왜 깨지는데 왜 맞는데 저건 또 이거 이걸 진다고?! 이걸 진다고?! 야 맵이 너무 브라이언한테 유리한 유리한데요 이거? 아 개 억울 아아 아 개오고란데 안되겠다 아 또 이러면은 아 또 이러면은 멀티님 멀티님이 또 움짤 따가지고 개념글에 올린단 말이야 박제당하기 전에 이겨야된다 어 뭐야 반칙으로 피해 아 콤보 진짜 지소린다 나는 와 콤보 지소린다 진짜 타자로 이기는 걸 모르겠다 아 아유 기온초를 잘쓰면 뭐하니 아아 레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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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풍이 안나가 뭐야 좋아좋아좋아 어 아닌데요 짭특이 짭특아 아 저거 내가 초풍으로 띄운다 진짜 기대하세요 진짜 걸스데이 기대해 툽이다 진짜 안좋아 안좋아 원원 안좋아 멜빵이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안좋아 아 아 초풍이 안나간다고 그렇지 아 웨이브 안나간다고 웨이브 안나간다고 웨이브 안나간다고 멜빵이 없어가지고 어 오케이 타임 투 리벤치 반격의 서막 어디서 그럴싸한 망하는 영화들 제목이 항상 저런 제목인데 반격의 서막 갑니다 멜빵을 사준다고 나이스 브로우 나이스 브로우 아 컵보아 존나 찐딴 오우 나이스 나이스 웨이브로 좀 들어가겠다 벽병블벽블벽뼽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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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roon 카즈한 그 맛이지 아 아아아아아 아 나 개 진짜 개 에이 진짜 개잡네 이거 하아아아 쉣 졸라잡네 어 깜짝이야 어아이 콤보가 왜이렇게 불안정해 콤보 패기해야겠다 뭔 기술이야 저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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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를 포기한다 저 기술이 이상해 뭐가 너무 빨라 그냥 none of them electogle 어어, 조졌다 뭐, 이삭게는데? 참 어렵다 우 recurring 호! 아, 바보새끼 하면 안 돼 똑발로 들었네 아,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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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콤보 와이 야, 이걸 진다고? 이걸 진다고? 레전드인데? 근데 왜 저거였지? 병신인가? 카운터 와이 디라이 두 다운 백 투 와, 뭐야 겟버룩이다 이거 이거 당황했어, 복사 쪽 따악 간다, 간다 역전 이거 왜 안 됨?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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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안 됨? 각 잡고 쓰는데 아, 콤보 나이스 왜 안 됨? 그니까 아유, 개 병신 기술 hou ㅋㅋㅋㅋ و 칙 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! 마펜 조금쯤 죽는데 아아 왜 카운터 났는데 이해가 안되네 이렇게 돼서 한 디아블로2 방송인으로 바꿔야겠다 카즈하 상대를 많이 했나봐 주위에 카즈하는 사람이 있나보다 아 왜 안되냐 이거 뭐야 이거 죽어! 나이스 나이스 콤보 아 그래요? 그래서 그런가? 아잇 어 보이시다 너무 죽었다 아 들어가세요 어 아 거기 위로하고 에나스가 근데 아 아 저기 들어가세요 뭐 아유 초..초풍이 안나가니 땡 와 내 자정 먼저 썼는데 와 내 자정 먼저 썼는데 와 내 자정 먼저 썼는데 멀었다 그렇지 안되냐? 아유 졸라 니가 애빈 아아 나.. 왜 과운도 안되냐?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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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이스 무섭지이이이 지저, 지저호 콤보 지저호 콤보 흠흠흠 야야야야 마이브 콤보머신2 기술이 왜이렇게, 아 기술이 왜이렇게 느냐 얘 카자 쓰레기네 아 왜이렇게 잘쓰냐 이거 아 잘한대 아 나의 기술이, 나의 기술이 왜이렇게 느린거야 빡빡 아 마인무으스, 투 슬로우 와 첫번 밖에 안쓴다 사실 알아봤어 맵이 브라엔맵이야 나는 콤보가 안돼 나는 콤보가 안돼 나는 콤보가 안돼 튜브는 자주 보는데 트위치는 오랜만이네요 이번 OSL 개인전 우승 축하드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원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아까 방송 후키전의 농담으로 만원짜리 도네이션 소리 적응 안되가지고 깜짝 놀란다고 했는데 좀 적응이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이 기온초 쓰고 저거 C LA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 잽 왜 죽어라는데 내 잽 왜 죽어라는데 아 개찐따 저 하단이 더 느린데 저걸 이지걸리고 있네 안되냐? 안되냐? 왜 안되냐 아휴 아휴 횡앤바리단 사실 까먹고있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 하하하하 바운드 바운드 참 바운드 C 야 이것도 내꺼야 아 뭐 다 자기꺼야 뭐야 이거 점프 어 죽냐? 아 행 먹었지 띠용 잽 나이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패턴 통했다 숩 아니요 저는 커스텀 헤보네 커스텀 헤보네 류암마 줌 아 내 잽을드 왤케 느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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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순전한 골드는 아니구요 아따, 벽이다 원, 투, 포, 쓰리, 오, 다 맞았어 높은 벽광 나만 아는 컴보 아니, 내 증발, 내 기술 왜 증발하는데 왜 내 기술 왜 증발하는데 왜 왜 와, 얘 쨉, 쨉, 바보네, 이거 원래 이런가? 와, 알고 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, 알고 했나? 아 아, 뭐 이래 어이, 어이없네 뒤엔 손할걸 진짜 어이없네 그래요? 아, 자꾸 기상어파밖에 안쓰는데, 저어 아, 자꾸 기상어파밖에 안쓰는데, 저어 아, 캐릭터 기술이 안좋아, 이거 오오 아, 씹 개시 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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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발 기상킥, 원, 투, 원 그치 그치 찍어 이거 죽으면 레전드다, 진짜 이거, 진짜 이거, 진짜 이거, 진짜 이거, 진짜 이거, 진짜 와, 반식이 한 끼 오지는데 아, 뒤로, 그렇지 죽음 K-O 아 왜 안 돼 뭐야 초풍이야? 오케이 아 시게임만 도는거 아 초풍인데 이 캐릭터는 왜 초풍인데 삑사리나면 디켈을 맞아야 돼 병신 캐릭이야 이거 아 이거 이 캐릭터 병신이야 이거 왜 귀엽고 삑난 초풍 삑나면 디켈 맞아야 돼 디스 캐릭터 이스 부쉣 왠아 메이드 미스테이크 레트릭 피스 아 아 오지네 진짜 오지엔인가 조졌다 아 까부고 있었다 아 아니 기술도 느려 아니 기술 느리다고 아니 아니 기술 느리다고 오예 콤볼 쉼이 과했죠 와 조졌다 이거 그렇지 내기술을 왜 이렇게 단들여? 내기술을 왜 이렇게 단들여? 아 또 또 또 또 또 또 자기 벽 하려고 또 또 또 또 벽돌리는거 보소 벽돌리는거 보소 내가 욕심쟁니까 모를줄 알지 나이스 아 내가 이득인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